팜찌를 샥샥샥 샥샥샥 잡아서 회를 쓱쓱쓱쓱쓱쓱 해먹으면 아이고 맛있어 아이고 맛있어 초장이 모자라 네 요즘 시방에 전어 새끼가 많다고 하던데 전어 새끼가 많으면 뭐다? 네 맞습니다 삼치샥샥도 많겠죠 암튼 혓바닥은 그만 놀리고 빨리 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분노의 캐스팅 들어갑니다 삼치 이놈의 새끼 아 멀리 안가네 어허 입질이 없구만 물이 조금 더 들어와야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쉽게 잡히면 감동이 없죠 오 요 밑에 뭐지 송아샥인가 엄청나게 지나가네요 아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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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 캐스팅 릴링 한 5초 정도 폴링 시킨 다음에 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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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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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1초 2초 정도 폴링 다시 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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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보면은 하다보면은 삼치가 안걸리죠? 네 이거를 한 2만 5천번 정도 하면은 네 한 마리 물 수 있습니다 하하하하 야이씨 벌써부터 힘든데? 아이 시방에서 삼치 잡는거는 쉬웠던 적이 한 번도 없는거 같아요 맨날 오후에서 그런가? 사실 오후 삼치가 쉬운건 아니에요 암튼 희망을 가지고 팔이 빠지도록 열심히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치를 샥샥샥 샥샥샥 잡아서 회를 쓱쓱쓱쓱쓱쓱 해먹으면 아이고 맛있어 아이고 맛있어 초장이 모자라 아이씨 아이고 뻘짓거리 하는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암튼 여기서 한 10번 정도만 세려보고 포인트를 포인트를 옮긴다고 뭐가 나오나? 삼치는 여기저기 막 싸돌아당길텐데 아이고 어쩌지 아이고 왜 안나오는거야 아이씨 이 그지새끼들 와 쇼파이트 있었어요 쇼파이트 음 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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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치가 있다 오 한 저 정도? 네 저 정도에서 쇼파이트가 있었어요 어 대박 두두둑 두두둑 아 아까 쇼파이트 왔을 때 잡았어야지 되는데 환장하건대 아 어디간거야 다 때로 다니는게 아니고 낱마리로 있는거 같아요 아 환장하건대 그치 새끼들 아유 아까워 아유 아까워 집에 갈게 있었는데 에이 아 그림 하나 만들어야지 되는데 퍼두 말고 한마리만 잡혀라 작아도 좋다 아유 어지러워 아이고 어떻게 된거야 아이고 아이고 힘들어 와 미쳐버리건데 바로 앞에서 쇼파이트가 있었는데 놓쳤어요 놓쳤어요 아 환장하건대 아 왜이래 아 도대체 몇번째 캐스틱이야 엘보랑 손목이랑 다 싹 나가버리건대 아 진짜 아 삼치가 없는건지 아직 때가 조금 이른건지 그래도 쇼파이트 두번 분명히 받았는데 아 환장하건대 지금 11시부터 지금 2시 반이니까 한 3시간정도 때려봤는데 아 입질이 더이상 없네요 아무래도 체력이 딸려갖고 더이상 낚시는 힘들거 같습니다 여기서 접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다음에 동해에서 만나요 안녕 아이고 죽겄다 이 삼치새끼 두고봐라 푸쉬